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이번주에 소개할 책은요 웅진그룹 회장의 울르신 윤석금 회장님의 사람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세일즈맨으로서 가장 많이 성공하신 분이고 이렇게 자수성가형으로는 최고이시죠. 충남공주의 촌에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는데 27살 나이에 우연히 들어간 브리테니커 한국지사에서 자신도 모르던 영업재능을 발견하게 되고요. 세계 1등을 합니다. 54개국에서 1등을 하죠. 벤튼상을 수상했고요. 또 그런 윤석금 회장님은 미래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1980년에 웅진 싱크백을 설립합니다. 직원 7명을 둔 작은 출판사로 시작해서 해임고교학습, 어린이마을 등을 히트시켜서 창업 10년 만에 웅진시크백을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문화기업으로 성장시킵니다. 거기에 코웨이, 웅진코웨이, 넨탈 사업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어냈죠. 웅진식품, 코리아나 화장품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웅진을 재계 32위, 2011년 기준으로요. 그룹사로 발전시킵니다. 특히 윤 회장이 아이디어를 낸 렌탈 서비스, 코웨이 정수기는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생활가전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구조조정, 기업회생. 보통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데 윤 회장님은 다시 일어섰죠. 그래서 코웨이를, 팔았던 코웨이를 다시 인수하고 또 이번에는 또 다른 곳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윤석근 회장님은 우리나라 창업부자 8위, 상장사 주식부자 지분평가의 8위에 오르는 큰 성과를 거둡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 신화를 이룬 분이고 진정한 학수조에서 성공을 이룬 분. 이분의 성공 스토리가 이 책 안에 다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노역을 했고 특히 윤석근 회장님의 교육열은 엄청나죠. 웅진에서 그랬고 코웨이에서 그랬고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어서 윤석근 회장님의 문화가 남아있어서 코웨이는요. 교육이 어머무지합니다. 교육 담당된 직원이 최대 200명까지 있었을 정도니까요. 지금은 100명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요즘 또 모바일 영상의 시대인 걸 알고 일찌감치 투자를 했고요. 저 역시 코웨이에 가서 강의를 하고 영상도 찍었는데 그 직원들의 태도라든가 이런 정신들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윤석근 회장님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를 딱 열면 나의 신조라는 말이 딱 있어요. 윤석근 회장님의 이대로 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의 능력을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항상 자랑스러운 나를 만들 것이며 항상 배우는 사람으로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늘 시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일할 것이며 나는 끈기 있는 사람으로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시킬 것이다. 나는 항상 의욕이 넘치는 사람으로 나의 행동과 언어 그리고 표정을 밝게 할 것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남을 미워하거나 식이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스무살의 젊음을 유지할 것이며 나는 세상에 태어나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나라의 보탭이 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정신과 육체를 깨끗이 할 것이며 나의 잘못을 항상 고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신조를 매일 반복하며 실천할 것이다. 윤석금 이것도 일종의 사명 선언문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매일 보면서 되뇌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윤석금의 정임의 나의 신조라고 그러는데요. 신조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직원이 판매직을 포함해서 천여명으로 늘었을 때 회사가 작았을 때는 직접 교육이 됐는데 천 명이 넘어가니까 직접 교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즈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던 1986년 봄날 점심 먹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평소 교육을 하던 내용 자주 하던 글들을 모아서 글로 적은 겁니다. 그때 완성한 글이 나의 신조래요. 이후에 웅진에서는 직원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함께 읊으면서 정신력을 다졌습니다. 나의 신조는 직원들에게 힘과 용기, 희망을 주는 기업문화로 자리하면서 큰 역할을 했대요. 여기서 책에도 계속 나와요. 문화가 중요하다. 기업문화. 그래서 일본의 기업문화를 또 많이 벤치마킹하시고 교훈을 얻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족도 문화가 있죠. 나도 문화는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데 그런 문화의 힘을 처음부터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힘이라고 제목했잖아요. 머리말에도 사람의 힘이 만드는 기적이라고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책 쓰시냐고 물었대요. 어떤 이야기를 담을 건가요? 라고 물었대요. 대답은 단순했답니다. 바로 사람의 힘이다. 사실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만큼 사람의 힘을 믿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겠죠. 그것이 38년간 윤석금 회장님이 행복하고도 험했던 경영의 길에서 느꼈던 교훈이다.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역시 세일즈도 사람의 힘이겠죠.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 그 환경을 또 어떻게 잘 겪었느냐. 타임이 기괴막힌 게 윤석금 회장님이 그 잘나가던 직장을 엄청 연봉이 높고 미래가 보장됐죠. 세일즈를 너무 잘하시니까요. 근데 타이밍을 본 거예요. 1980년 과배금지 조치가 있었잖아요. 그때 유면 강사의 학습 테이프를 판 거죠. 유면 강의. 그러니까 과외를 못 받으니까 유면 강사들도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서 테이프로 담은 거죠. 그게 해임고교학습이었고 대히트를 쳤죠. 영업방식도 바꿨답니다. 판매인들에게 낮에는 자고요. 저녁 5시쯤 출근해서 통행금지시간인 밤 12시까지 일하도록 했답니다. 영업 때문에 판매인들은 낮밤이 바뀐 채 살았고요. 왜냐. 저녁에 부모님을 만나야 되니까. 또 학생과 함께 있을 때 만나야 되니까. 해임고교학습을 설명한 겁니다. 고객을 만난 뒤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밤 11시쯤 마무리하고 회의하고 귀가했고요. 대성공인 거죠. 이런 발상의 전환. 그렇죠. 고객을 만나야 되니까. 어느 타임에 만날 것이냐라는 분은. 이게 바로 사람의 힘이에요. 바로 서두부터 경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2012년에 웅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을 때 이제 웅진이 끝났어. 아휴 윤석호 회장님 어떡하나 했는데 야 그 얘기가 있네요. 당장 기업회생 신청 당일부터 모든 금융거래가 멈춘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식회사 웅진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우량 계열사들의 금융거래도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에서 금융거래가 멎는다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흐르지 않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모든 입출금이 입출금이 금지됐고요. 카드 결제도 할 수 없고요. 웅진의 부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던 협력업체에도 돈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급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현금을 모아서 사용하는 지경이 됐대요. 당연히 조직도 불안해졌죠. 3만 명이 넘는 영업직군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판매인들은 기술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고객이 있고 세일즈에 하는 노하우가 있으면 금방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 직장인과 좀 달라요. 세일즈면 비슷하거든요. 어디 가나 하는 방식들이 당연히 판매인들이 많이 불안해하겠죠. 그래서 3, 4분 모여서 회사가 망할 것인지 괜찮을 것인지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답니다. 언론은 확실히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서 보도하고요. 이 끔찍한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 이것도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보통 경우는 회사가 위험에 빠지면 능력 있는 사람부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나가잖아요. 특히 영업하는 분들은 뭐 기회는 왔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이가 들어오겠죠. 사람만 데려가면 바로 매출이 일어나니까 바로 세일즈맨 데려가면 좋은 게 가자마자 써먹을 수 있거든요. 경력직들은 일반직들은 뭐 OJT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금방 일이 일어나니까 스카우트도 잘해요. 그리고 버리기도 잘 버리죠. 그걸 또 영업하는 분들 알죠.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이 안 나가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심지어는 본인 돈을 써가면서도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웅진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고요. 결국 윤석금 회장님이 살린 게 아니라 직원들이 살린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평소에 얼마나 많은 모범을 보였으며 또 그 문화 기업문화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보통 보면 뭐 직원들이 돈 안 준다고 사장 고소하고 회장 고소하고 완전히 뭐 아수라장이 됐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직원들이 회사를 살리겠다고 나섰다. 감동이네요. 진정한 경영 철학을 알 수 있는 이렇게 사람이 한번 위기를 겪어봐야 본인을 알아요. 그런 면에서 또 하느님이 더 단단해지고 잘하라고 그런 시련을 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금 회장님의 글을 보면 자신만큼 사람의 힘을 절실히 체감해온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웅진의 근간이 되어온 세일즈 숱한 위기에서 웅진을 일으켜 세운 것 그것도 바로 사람의 힘이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자기개발서에 있는 이야기가 여기도 있어요. 진리라는 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 건 그만큼 공감되지 않아서죠. 저는 세일즈맨 출신 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뼛속같이 영업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윤석금 회장님의 글들이 그냥 꽉꽉 박힙니다. 저에게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영업하는 분들의 필독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게 안 박히면 성공할 수 없어요.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공감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섯 번 읽었거든요. 행복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 부분 저도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 자존감을 높여야 되죠. 자존감 자존심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존감 나에 대한 존재감 나의 사랑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받으면 좋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요. 존경받을 되면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죠.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행동 성실한 거 남을 배려하는 거 그리고 능력 있는 거 그리고 성공해야죠.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 성공이라는 게 대단한 재벌이 되자는 게 아니라 그렇기 좋은 게 일반 직장인보다는 영업을 하면 목표가 있죠. 항상 우리에게는 매출목표 그걸 달성했을 때의 만족감 자존감 거절당했을 때의 상처받는 거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목표 달성에 목표 달성에 그 성취감 성취감이 쌓였을 때 나를 더 사랑하게 되죠. 저는 그래요. 사랑이 변하냐? 사랑도 변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막 때리고 나한테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한 번 사랑했다고 그게 어떻게 평생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쵸? 늘 사랑받고자 하는 행동 서로 사랑해주는 행동 이런 게 필요하듯이 영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부분이 역시 윤석호 회장도 그렇구나. 자,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요. 이것도 너무 공감됩니다. 저는 플래너스 수업을 하면서 목표 설정의 1번을 항상 건강으로 하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저는 매일 한 3명 이상의 사람에게 뜬금없는 안부전화를 해요. 그것도 저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냥 궁금한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 참 뭐하지? 가만히 있어봐. 그 친구 뭐하지? 하고 생각 끝나잖아요. 저는 바로 전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만히 있어봐. 이분이 저한테 플래너를 배운 사람인데 요즘 조금 나타나질 않네. 저는 플래너를 한 번 배우면 100번까지 무료 재수강이거든요. 그래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야만 되더라고요. 한 번 배워서는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어제 퇴근길에 그랬더니 아이고 이 능박염으로 수술을 크게 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년 12월 말에 그랬는데 지금이 7월인데요. 녹음하는 게 이 7달 동안 계속 지금 힘드신 거예요. 가게를 하시는데도 그냥 문만 열어놓은 상태 일을 잘 못하는 거죠. 주문도 못 받고 이렇게 몸관리만 하느라고 지금 의욕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의욕도 떨어지거든요. 역시 건강이 중요합니다. 윤석구 회장님은 추운 겨울에도 거의 매일 1시간 이상 걷는데요. 걷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하루에 8천보 이상 걷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어제도 걸음이 좀 부족해서 저도 밤에 나갔네. 걸으러 주말에는 골프를 하고요. 주중에는 필라테스를 합니다. 운동을 할 때마다 내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나 자신에게 확신을 막 주는 거죠. 직업체육인들의 평균 수명은 종교인, 교수 등 다른 직급군보다 훨씬 짧아요. 오히려 짧아요. 직업체육인들은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서 오래 살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답니다. 성공한 엘리트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나치게 많은 운동을 하고 기록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뇌뇌혁명의 저자인 의사 하루야마 시기오는요. 운동을 한다고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짜증을 내면서 하거나 힘들다고 느끼거나 억지로 하는 운동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운동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운동하면서 나는 지금 건강해지는 거야. 건강해지고 있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일주일 후에는 살이 1kg나 빠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면 더 힘들겠죠. 그럼 당연히 더 빠지게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공감돼요. 아이고 똑같은 것 같아요. 행복하려면 땡땡이 있어야 돼요. 뭐야 꿈이 있어야 돼요. 꿈. 요즘 새로운 사업 준비하느라 뭐 바쁜 이 윤석호 회장님에게 친구가 조언을 합니다. 윤 회장은 그 나이에 뭐하러 머리 아프게 새 사업을 시작해. 아 이제 일은 그만하고 그간 벌어온 돈이나 쓰면서 남은 인상 편하게 살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고 뭘 그렇게 고생하세요. 수천억의 재산가가 그냥 하루에 천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쓰겠구만. 돈 쓰는 게 물론 좋죠. 네. 계속 천만 원씩 쓰면 정말 그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거죠. 뭔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했을 때 큰 게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 많아요. 연세 많으신데 중국어 공부하시고 또 영어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저는 시간만 나면 도서관에 가거든요. 국립중앙도서관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었어요.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다 해요. 이렇게 보면 얼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7, 80%가 한 60, 7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할 일 없어서 거기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욕심 뭔가 그분들도 목표가 있을 거예요. 책을 쓴다 하신 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꿈이 있는 분들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하죠. 이것처럼 꿈이 중요하다는 거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 살살 느끼게 됩니다. 이 밖에도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윤석근 회장님이 하시니까 더 진짜고요. 본인이 실천하고 생활하고 만든 것만 이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갑니다. 자기개발서 쓰신 분들 또 동기부여 강의하신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까이 지내보면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유대인에 대한 책을 쓰고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유대인에 관계적인 책만 많이 쓰셨어요. 그 사람은 그분은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독서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죠. 본인이 깨달은 것만 쓰신 거예요. 물론 다 맞는 얘기지만 글에는 힘이 없죠. 자기 얘기는 없으니까. 다 좋은 얘기만 짜집게 했으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보기에는 힘이 없어요. 그 안에 윤석근 회장님의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많거든요. 상품을 판매할 때는 스토리로 팔아야 된다. 스토리에 힘이 가갑니다. 이야기로 갔을 때 오래 남아요. 그거는 공감과 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영화 공포 영화 감동받은 영화 내가 눈물이 뚝 떨어진 영화 어떤 영화가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감동받은 영화가 가끔씩 생각나면서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공포 영화는 밤에 무서울 때 생각나겠죠. 물론 위협 속에 상대방을 설득할 때 또는 세일즈 할 때 공포를 주는 거 공포 영화 같은 효과는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각인시키는 불안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는데 진정한 위러는 스토리텔링으로 판매하는 사람 같아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의 힘 백마디 말보다 강력한 한 줄의 힘 그래서 저도 듣자마자 사기한다 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해요. 짧은 시간 안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죠. 그날 오신 분들에게 본인의 상품을 좀 얘기해 보세요 하면 대부분은 당연히 그렇죠. 저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팩트 위주로 얼마짜리고 어떤 기능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에 들어갔나요? 어떠한 이야기가 있나요? 그리고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좋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어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역시 윤석홍 회장님도 그러네요. 제가 진짜 세발의 피죠. 윤석홍 회장님에 비해서는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윤석홍 회장님은 선물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서 줘요. 저도 커피 믹스를 하나 주더라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주거든요. 샴푸를 이렇게 줄 때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 이 샴푸 쓴 다음에 머리카락이 안 빠져. 그리고 제가 이 샴푸 선물을 했는데 머리카락이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러고 주면 샴푸를 금방 바꿨네요. 아니 윤석홍 회장님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약간 뻥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스토리를 넣어서 주면 고마워한다는 거죠. 1980년에 웅진의 첫 제품인 영화 영어회바 카세트 테이프 메스를 판매할 때 영어 전문가가 만들지 않은 영어회바 테이프라고 카피를 붙였대요. 영어 테이프인데 영어회화 전문가가 영어 전문가가 만들지 않은 영어회화 테이프다. 이 메시지를 썼습니다. 어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야? 한 번 더 보잖아요. 어떻게 이게 영어 전문가가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사라고? 라고 하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영어 교제는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이나 영어를 잘하는 교수가 만듭니다. 이와 달리 메스는요.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수십 년 동안 영어를 가르친 학원 선생님들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쉽게 이해했는지를 생각하며 영어회화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영어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들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어회화 테이프입니다. 눈높이란 거죠. 야 이거 먹히죠. 실상은 영어 전문가인 거네요. 전문가죠. 영어 가르친 분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는 원어민이 아니라는 거죠. 음 영어 전문가가 만들지 않은 영어회화 테이프 더 크게 히트했답니다. 웅진의 초기 제품들은 고객이 공감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고객과 공유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해임 고교 학습을 개발했을 때 사용했던 스토리는요. 야요 카피 좋아요. 아무리 친절한 선생님도 열 번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 카세트 테이프 내가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죠.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그 셀링 포인트를 소구점을 이렇게 활용한 거죠. 고객은 복잡한 설명보다도 가슴에 와닿는 한마디의 마음을 엽니다. 고객의 니즈 혹은 욕망을 툭 건드려 주면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제품 자랑만 늘어놓는 것은 곤란하고요. 과장된 이야기는 오히려 고객의 반감을 사기 쉽습니다. 길거리 약장소에 만병통착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좋은 스토리는 세일즈맨이 먼저 감동한다. 그렇죠. 내가 먼저 감동을 해야 빨리 좀 들려주고 싶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감동이 되니까 당연히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되겠죠. 어린이 마을이 그 대표적인 예래요. 3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초기에는 잘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학력 주부들을 판매인으로 채용한 다음부터는요. 날개 놓친 듯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참된 우리 것을 잃어가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자연 문화 풍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메시지가 판매인들 가슴에 팍 꽂힌 거예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죠. 맞아. 맞아. 본인이 감동하니까 어린이 마을이 감동하니까 그럼 팍 전달하는 거죠.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시 남아가지고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고 어린이 마을이 어떤 남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막 전달한 거예요. 어린이 마을의 고객이 제이프 매료돼서 판맨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감동은 누가 먼저 세일즈맨이 먼저 돼야 된다. 기가 막힌 얘기들이 여기 죽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책을 사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꼭 영업인이라면 이 책을 보시고 나도 나중에 윤석금 회장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석금 회장님이 브리테니커 영업자로 전세계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도요.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서입니다. 영어로 된 비싼 책이잖아요. 브리테니커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전분직이나 부유층만 사는 거라고 한정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의사도 의사에게도 팔고 고등학생이 있는 집에도 팔고 이건 감성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볼게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아시죠? 지식의 보고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백과사전입니다. 사장님이 영어를 몰라서 이 사전을 보지 못하셨다면 고등학생인 자녀들은 볼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집안에 자개동을 두는 것과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두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장만하신다는 건 집안에 값진 보물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에 도움이 될 보물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화법이 있어요. 저도 많이 써먹는 건데 A하고 B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자개장 이때만 해도 집집마다 좀 있는 사람들은 자개장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잘 살았을 때 자개장이 있었어요. 그게 안방에 자개장 딱 놓는 게 부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거실이라는 게 없었죠? 안방에서 손님들을 맞았어요. 그럴 때 딱 뒤에 병풍처럼 자개장이 딱 있으면 빡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것보다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빡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네. 그래 가격도 뭐 자개장보다는 싸네. 자개장이 워낙 비쌌거든요. 그때 그렇게 그냥 비교우위를 딱 해버리니까 넘어가는 거죠. 이 정도만 얘기하면 웬만한 고객들은 이제 의자를 바짝 당겨서 책을 가까이 봤대요. 본인은 또 몰라. 영어로도 읽기 때문에. 근데 멋지거든. 그때만 해도. 브리테니커 하면 뭐 유명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고객에 대한 또 기록해 있는 여러 권의 노트가 있었을 때 만약에 만약에 어떤 분이 우연히 보다가 신문에서 본 거예요. 어? 이분 내가 내 고객인데 메모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찾아갈 때 얘기하는 거죠. 아 이번에 땡땡일보 칼럼 쓰셨던데 글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이 쓴 글 중에서 그 공간의 분위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글을 읽고 제 주변 공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고객을 찾아가기 전에 또는 기존 고객을 만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확 녹아내리죠. 저도 어제 매트라이프 강의를 갔는데요. FBA 컨퍼런스 강의를 갔는데 거기 전무님께서 저를 알아보시면서 아 10년 전에 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그 소구점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해서 그때 좀 특이해서 그걸 찾아봤다. 셀링 포인트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기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걸 찾아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뭐 내 마음이 서르르르르 먹어내리는 거죠. 기가 막히신 분이죠. 그분도 세일즈맨으로 출발해서 전무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 책 저도 사서 보려고 이렇게 메모해놨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녹음해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또 편지도 자주 썼습니다. 직접 쓰시는 거죠. 마치 복사해 놓은 듯한 똑같은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을 피했고요. 정말 그분을 상황에 맞는 그분 특징에 맞는 이야기로 썼습니다. 당연히 감동받을 수밖에 없죠. 괜히 1등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노력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스토리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일본에 가면요. 아주 맛있는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맛도 있지만 그 스토리가 맛을 더 배가시켜요. 그 소고기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료에 맥주도 섞어 마십니다. 릴렉스 되잖아요. 맥주 먹는 소예요. 마사지도 해주고요. 아주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요. 이러니까 육질이 좋죠. 부드럽고 신선해서 다른 고기와는 그 맛이 비교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 맛있는 것인지 스토리 때문에 맛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로 소고기를 팝니다. 일본의 소고기처럼 좋은 스토리를 가진 물건은 왠지 좀 끌리고요. 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품의 질이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세일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공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핵심 전략이죠. 웅진 시크백의 빅히트 상품 중에서 한국의 자연 탐험이라는 전집이 있었어요. 이 시리즈는 우리 아이들이 아프리카 초원을 누비는 동물은 알지만 정작 우리 땅에 어떠한 동식물이 사는지는 모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제주 바다까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에서 기획한 책이에요. 이런 기획 의도에 이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녹아 있습니다. 이 책을 판매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알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방식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먼저 4년 6개월 동안 연인원 200여 명을 투입해서 만든 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4년 6개월 동안 만들었다. 오 200여 명 연인원이라는 건 쭉 인거니까 어쨌든 많죠. 또 사진 작가분이 동굴 속에서 근접촬영을 위해서 열흘씩 목욕도 안했다. 씻지도 않았다. 이게 또 스토리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목욕하면 비누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비누 냄새가 나면 동물들이 접근을 꺼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 텐트 속에서 눈만 열어놓고 기다렸던 이야기. 이게 책 작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었는지 스토리로 체격이 된 거죠. 사실 한 번만 이랬는데 모든 사진이 그런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직접 촬영한 6만 장의 슬라이드 중에서 6천 장의 사진을 선별했고요. 이때는 필름 시대라 얼마나 많이 찍은 거야 6천 장이면 6만 장 6만 장 필름 6만 장 현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닥 현상소에 필름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 하와이 하와이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미국으로 보낸 거죠. 이 정도로 만들었다. 이런 걸 스토리로 는 거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랬더니 47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제품의 스토리에 제품의 특징을 담은 핵심 메시지 어떻게 된 거죠. 어떠세요?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한국의 자연탐험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검색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스토리의 힘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훌륭한 스토리텔링의 몇 가지 법칙 이런 거 정리해 주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워낙 유명한 스토리텔링 10명 중에 9명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아오모리 사과 아시죠? 91년에 태풍으로 다 떨어졌는데 붙어있는 사과를 가지고 합격사과라고 붙여서 팔았던 그런 사과 스토리텔링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스토리텔링은 중요하고 거기에 10가지 법칙이 있다 라고 이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 천마디에서 호기심이 일어나야 된다. 얼마 전부터 웅진에서 영국제 칫솔을 수입해서 판매했어요. 칫솔을 써보니까 느낌이 꽤 괜찮았던 겁니다. 칫솔모가 부드러우면서도 풍성해서 이를 닦고 난 뒤에 느낌이 무척 상쾌했어요. 이 칫솔을 지인들에게 선물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칫솔을 한 번만 써보면 다른 칫솔을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했더니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음에 그걸 기억해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아우, 그 칫솔 써보니까 다른 칫솔을 못 쓰겠더라고요. 이렇게 답이 나왔댑니다. 한마디로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 두번째, 스토리텔링은 진실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면 스토리텔링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죠.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스토리텔링만으로 글쌓하게 포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거짓이 들어가서는 안되고요. 떠돌이 약장수가 단골 고객을 만들지 못하는 것도 진실성이 떨어져 있겠죠. 세번째, 스토리텔링은요. 제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물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드리고 컨설팅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의 친제품이 나오면 그거를 한동안 한 7년 정도 제가 쭉 세일즈맨을 교육하러 다녔어요. 특히 IT기기 위주였죠. 처음에 제가 이거 맡게 된 거는 이거를 마케팅하고 기획했던 사람들이 강의할 때 또는 설명할 때 너무 장악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였죠. 요즘에는요. 마케팅 과장이 저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마케팅 과장이 직접 스토리텔링 하는 게 좋아요. 제가 하는 것보다. 본인이 이거 기백했으니까.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가 나올 때 제가 많이 코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품의 스토리 만드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그 제품을 만들고 기백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네 번째 소재가 풍부해야 좋은 스토리가 나온다. 스토리를 잘 만들려면 소재가 풍부해야 돼요. 좋은 소재가 없으면 좋은 스토리가 나올 리가 없죠. 회사 설립 초기에 편집부 직원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했는데요. 직접 책을 만들고 있는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생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좋은 책을 많이 보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적극 파리겠죠. 때로는 업계 전문 정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재를 얻기도 했고요. 좋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 최신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제품이 속한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충분한 국내외 자료도 있어야 되고요. 경쟁사 비교도 빼놓을 수 없죠. 그 속에서 알맹이를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이렇게 뭔가 소재가 많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스토리텔링은 어려워야 될까요? 쉬워야 될까요? 예. 쉬워야 되죠. 단단하게 쉽게 만드는 거 특히 판매를 위한 스토리텔링은 광고 카피처럼 신문 헤드라인 기사처럼 쉽고 간결해야 됩니다. 제품을 설명하면서 전문용어 나열하면 안되겠죠. 여섯 번째 스토리텔링에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제품에 관한 스토리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해요. 꾸며낸 이야기이어도 안되고요. 스토리 안에 판매를 잊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700여 만 권을 판매한 어린이 마을의 성공 비결도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 있었기 때문이라요. 또 1984년에 어린이 마을 출판기념회 개발 스토리를 처음에 이렇게 발표했답니다. 도움이 되겠어요. 읽어드릴게요. 아이들 책일수록 비싸고 좋아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좋은 글 예쁜 그림 편안한 색감을 봐야 좋은 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 마을은 지금껏 한국에서 출판되는 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책에는 한국인의 얼굴이 있습니다. 툭박하지만 힘이 있고 정감 있는 한국 아이들의 얼굴 말입니다. 전체적인 색감은 화사하게 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밝은 색상을 보는 것이 좋죠. 긍정적인 성격을 형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정과 재책에도 차별을 두었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을 보호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광택이 있어 눈에 피로감을 주는 아트지가 아닌 무광택의 스노우 화이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에 판매인도 고객도 감동했대요. 그래서 좋은 구매 높은 매출로 이어졌고요. 일곱 번째 판매인은 좋은 스토리를 반복해서 연습해야 된다. 브리테니커에서 매니저로 일할 때 팀이 10명 남짓이었답니다. 판매 경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들과 함께 일해서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아래 꼽히는 실직을 올렸어요. 그 비결은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윤석근 회장님은 새로운 판매인이 들어오면 제품에 대한 스토리를 외우게 한 다음에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훈련시켰어요. 억약은 물론이고 어느 부분에 힘을 주어서 말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설명할 때 소리를 더 크게 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길이 넓다 하는 말도 그저 길이 넓다 가 아니라 짧게 이야기하는 것과 길이 넓다라고 짧게 하는 것보다 양손을 벌리면서 길이 넓다 저도 많이 하는데요. 스피치할 때 두툼하다 얇다 이렇게 손을 쓰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정치가들이 산에 가서 큰 소리로 웅변 연습하듯이 배우들이 반복적으로 대사 연습을 하는 것도 말의 표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일즈맨도 그들 못지않은 연습이 필요해요. 목소리 톤 얼굴 표정 손짓 등을 종합해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고객의 스토리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여덟 번째 좋은 스토리를 완성하는 것은 반복 연습이다.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에 판매인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적어주고서 설명해보라고 하면 사람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선천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내용을 금세 파악하고 맛깔스럽게 말해서 느낌있게 설명합니다. 반대로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받고도 장황하게 설명해서 듣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죠. 분명 선천적으로 말 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 재능만 있다고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맹이 없이 말만 번드르르 잘하면 자칫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일즈를 잘하려면 제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요. 새로운 정보를 덧붙이는 후천적인 노력에 뒤따라야 됩니다. 스피치 테크닉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이 판매 실적도 좋죠. 아홉 번째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 스토리텔링 을 편집해야 됩니다.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도 들어가고 내 스타일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강사도 그래요. 강사도 4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피커 단계입니다. 스피커는 뭐예요? 앰프가 주는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달달달달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달달달달 외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다음에 가이드 단계예요. 가이드는 어때요? 이 관광객의 수준에 맞춰서 아임은 아이의 높이에서 할머니는 할머니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고객에 맞춰서 이야기를 재편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이드라 그래요. 세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컨설턴트 단계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가려운 점 궁금한 점 또 필요한 점들을 미리 알고 긁어주는 거죠. 해결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강사로서 컨설턴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돈 받고 좀 높은 급여를 받고 높은 강의료를 받고 강의할 수 있죠. 그 윗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멘토 단계입니다. 단순히 해결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게 수시로 체크해주고 본미모범을 보이고 이런 것들 제가 플래너 수업을 하고 또 학원에서 학생들을 불러서 관리하고 또 안부인사하고 또 졸업생들에게 또 AS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멘토의 강사의 모습을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나네요. 열 번째 스토리텔링은 롤프레잉으로 완성된다.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은 반복 연습이고요. 실전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도 연습처럼 되는 거죠. 막상 이제 고객을 만나면 머리로는 생각이 나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게 롤프레잉입니다.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라는 부분 입니다. 윤석금 회장님의 웅진애 윤석금 회장님의 사람의 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밀병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도 질문즉설이라고 영업하시는 분들 세일즈하는 분들 초대해서 상담해드리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많은 걸 저도 배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볼 때 되게 많이 부러워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목소리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내 입으로 말하려니까 죄송하네.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그 덕을 본 거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제 주변에 보면 그렇게 장점이 없는 분들 또는 약점인데 이런 분들이 영업을 잘하는 걸 많이 봐요. 여기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유석구 회장님의 말씀이 말을 좀 더듬는 분이 계셨대요. 말을 더듬 해요. 컴플렉스죠. 과연 저분이 백과사전을 잘 팔 수 있을까? 브리테니커 있었을 때요. 케이시요. 이 백과사전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더듬는 거예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우리는 성우처럼 좋은 목소리로 좋은 외모로 청산 뉴스로 하면 잘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뻔질나게 말을 잘하면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사기꾼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매출을 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해봤대요. 이분의 비밀변기는 뭘까? 했더니 잘 더듬더듬되고 안 들리니까 고객이 오히려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뭔가 저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정성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좋은 매출을 올렸다. 오히려 그 사람은 본인이 가진 약점을 장점화시킨 겁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걸 겪어봤어요. 쇼호스트 학원을 제가 또 하고 있잖아요. 같이 벌써 한 14년 전 얘기네요. 14년 전에 어떤 남자분이 30대 중반의 남자분이 쇼호스트가 되겠다고 왔어요.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네.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직업이 영업이시라는데 말을 좀 더듬으시는데 어떤 영업하세요? 그랬더니 부동산 쪽 영업을 하신대요. 어떻게 잘 되세요? 그랬더니 자기 회사에서 2등 했대요. 이번 달에 말을 더듬는데 아니 어떻게 2등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말한 게 참 저도 생생히 기억나요.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고객님이 답답해서인지 본인이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보통 부동산은 한 번에 결정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보고 확인하고 그런대요. 쭉 고객님이 돌아다니는데 자기한테 걸리면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도로가 나온다고요. 여기는 전철력 들어온다고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말하면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설득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하고 간대요. 그리고 열심히 점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하는 본인의 모습이 되게 진지하고 성실해 보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던 걸 듣고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어요. 맞아요. 이렇게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역발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또 이 책에 있어서 공감이 됐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H라는 분은 울렁극적을 많이 가졌대요. 사람 앞에서 말하면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상담 많이 하죠.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고객들을 만나면 긴장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앞이 캄캄해진다니까요. 이렇게 고객들을 만나기 전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 앞에 서면 똥망이 돼요. 이런 고민인 분들 많죠. 세일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다들 이렇게 울렁증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유창하게 제품을 설명하고 구입하라고 권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말하는 것에 꽤 자신이 있는 윤석홈 회장님도 처음 고객을 만나서 세일즈 할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고객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돼지 폼에 늘 아쉬움이 남았고요. 뒤죽박죽 앞뒤가 안 맞는 말로 중원 보호한 일도 많았고요. 하루는 집에 돌아와서 공책을 펼치면서 글을 썼대요. 고객을 만났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야기를 미리 쭉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글로 써서 내용을 완전히 숙제했대요. 늘 그 원고를 들고 다니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RP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리고 회장님의 경험은요. 후배 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됐습니다. 매니저가 돼서 일을 할 때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들을 보면서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본인이 써준 원고를 외우게 했습니다. 원고를 외우기만 하면 끝이 아니고요. 기본 원고를 외우는 것에 뼈대를 갖추는 기초 공사고 여기에 외벽 공사도 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도 하는 거죠. 이게 화법 집입니다. 저도 우리 학원에서 화법 집을 만들어줍니다. 기본 뼈대는 줍니다. 그걸 계속 RP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좀 나아요. 왜? 내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덜 떨리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마라톤 선수들이 42.195를 가기 위해서 사실은 매일 50km를 뛴대요. 그런데 슬슬 뛰는 거지. 슬슬 뛰는 거예요. 그냥 살살살살살살살. 그러니까 42.195가 두렵지 않은 거죠. 늘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참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사람의 힘 윤석금 회장님의 책들 지금 이 책의 뭐 한 20분의 1 10분의 1도 소개해드리지 않았어요. 이 밖에도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례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함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회장님이니까 얼마나 많은 강의와 미래에 대한 정보 대비가 있겠어요. 우리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걸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낌없이 이 책에서 남겼습니다. 영업을 하신다면 또 영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 책 사람의 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광고 말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또 구독해주시고요. 알람 표시까지 해주시면 제가 비공개 강의를 많이 해요. 생방송으로만 하고 닫아버리거든요. 비공개 생방송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 알람 함께 해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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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